5 5 5 5 5 아이장이 뭐 하셔요 아 빨리 두셔요 아이고 가만히 좀 있어 뭐 아 임자 이장님이 열받으셨나봐 그 냉수 좀 갖다 드려 아이고 가져가요 가져가 아이고 아이고 이장님 속타 하시지 마시구요 이 냉수 한잔 드시고 하시오 아이고 당신들 그리오 한번 저드리면 어때요 아이고 한 색쯤 아이고 아 내기 바둑 인디 아 그리고 봐 드려도 안되는데 어떻게 아 아 이거 한숨만 물려 하이 되시오 아이고 아이고 델에 갔다 와 아 형이 뭐예요 아 보면 몰라 마덕두지 아이고 이장님이 바둑을 다 드시네 아 왔어 야 아 아 아 저기 누가 백 잡는겨 아이고 봄에 뭐 나요 아이가 하얀 것 들고 있으니까 이 기가 다 본거지 I'm a 아 그래요 지금 봐서 처리요 내 차례요 근데 이 공개가 그토래요 기 우리 cog 김밥 야이 Mouse 야이 여기 속 Schwar 하지마 아우 원술도 고 리오 내기 바독의 내기요? го convention 이기 단ota無 wus지 미안해 형님 과일 일어나주세요 아우 이렇게 들어가지오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넣어 줄어 그리오 reens이요 아니 이거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겨, 이게? 여기다 놓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잖아요, 여기다 놓으면. 하지마! 지금 자네가 바둑들인겨, 내가 두는겨! 아이, 형님은 참 하지 말라는 것도 많아요. 아이고, 그 저 지난번에는 저 낙감으로... 하지마! 그러니, 여기... 바둑 군수도... 하지마, 그런 거! 어이, 무심한 나겄네. 아이, 안 할게요. 아이, 나 지금... 아이고, 왜 성질을 내도 그려? 아이... 아, 내 아까부터 여기 둘려고 마음 먹었었어. 왜? 아니요, 아니요, 이장님 오해 마세요. 아, 이장반이 이장님한테 그러는 게 아니고요. 아, 재미있게 내기바둑 주시는데 개밥에 도토리가 턱 튀어나오니까 그게 기쁘고 그러는 건데요. 오해 마세요. 아니, 무슨 말씀부터 그렇게 하신대요? 왜요? 나는 비유를 한 건데요. 비유를 해도 어떻게 도토리가 뭐요? 아이, 기분 나빠 때문에 제가 미안해요. 아이, 괜찮아요. 뭐, 세상에 참 나처럼 이렇게 큰 도토리가 있것이요. 자, 여기 도시요. 이러면은 여기다 이렇게 두고... 가만 있어봐. 또 이런 수가 있어? 아, 형이 구멍 깊었다고요. 왜 자꾸 성질을 해요? 어휴? 근데 형님은 저 기완짱 새로 해야 되거나 해서 다 날아가지고 지금 뭐냐고... 아이고, 아이 저 기완짱이 어떠서 그려? 저것이 니너밖에 안 되는지 그려. 자, 여기다 놨어. 저기, 이게 이장님 머리로 등기요? 아, 내 머리로 두지 그럼? 임자. 왜요? 혹시 여기 저기 훈서 들은 거 못 봤어? 난 몰라요. 나도 아까 당신이랑 같이 봤이요. 아이, 옆에 내가 뭐하는 게 옆에서 그런 거 감시 안 하고. 내가 무슨 감시만이요? 왜 나한테 그래요? 참 내 웃겨 읽겄네, 그냥. 급소요, 급소. 과도두는 사람 어디 갔나? 아, 저기. 아이고, 이거 달인밥에 그냥. 그러면은 그쪽은 뭐 이장님이 그냥 먹으시오. 나 이쪽으로, 이쪽도 뭐 광활하니께. 또 뭐, 여기도 뭐니까 좌석도 뭐. 잠깐만요. 여기야? 여기? 끝났으시오. 그럼 여기. 됐어. 여기 됐어. 여기 됐어. 여기 됐어. 왜 이래, 이거? 졌어요. 졌어? 졌쇼. 졌지? 자네가 지금 마저 줄이겨. 자네가 담배 두갑다고 그러냐. 형님은 참, 별거 아니겠고 왜 소리지는데요? 아이고, 성질을 내고 우리 싸우고. 아이고, 이장님 저희 오해 마세요. 저, 저, 내기는 내기니까. 이 반달은 내가 가져갈게요. 그렇죠. 자네 한각 필까? 됐쇼. 그럼 나랑 안 갑죠, 이장님. 아, 그래. 나도 싸우는 마. 어? 나 좀 넘어갈게요. 야, 이거 생일 한번 갈게요. 아, 왜? 아, 내기 아버지 너무 아셨시오. 아, 내기 바둑 드는 게 왜 그래요? 이 양반이 담배 두갑이 아까워서 그러는 게 아니오. 아, 기분 좋게 내비두는데 왜 그 재솟게 끼어두고 그려? 아, 그냥. 아, 이거 재미로 옆에서 그럴 수 있는 거지 뭐. 이장님이 잘 부르신데요. 자네. 야. 나랑 한 팔 둬. 형님, 그 비 어떻게 되는데요? 그 비 어디 있어? 그럼 안 돼요. 저 아홉 점 깔아도 백 날 져요. 아이 참. 그럼 오목 둘 줄 알아? 아이, 세상에 오목 못 뚫은 놈이 어디 있이요? 오목을 이어 담배 두갑 내기요. 아, 이 형님은 참. 아, 이장님한테 진 걸 저한테 화풀이 하려고 그러네. 아, 혀. 아, 이장님한테 두 가지 있고 또 두 가지 잃을라 그래. 왜 그래요? 아이, 좋아요. 아이 참. 형님, 이거 잡으세요. 오목에 무슨 흑백을 가려? 아이, 묶은 사람에게 흑백을 잡는겨. 형님이 유리한 게요, 더요. 산배 두갑이요? 그리요. 여기요. 형님은 뭐 형님 나갈 거만 생각해요. 나, 내가 네게인걸. 아, 나 진짜 무섭게 해서. 아, 이거 제대로 안했겠는데. 큰 데 또. 아, 이구 정말. 다음에 또 감사해요. 양녀 아버지. 양녀 아버지. 어디 4점에 끝나? 왜, 왜? 양녀 아버지 지금 아파요. 빨리 가요. 아니, 어디가 아파요. 아침까지 팔팔하던 놈이. 아, 무슨 소리요? 아침 나저부터. 아, 식은 땅만 펄펄 흘리요. 빨리 가요. 뭐 땀을 흘려? 야. 땀을 흘리니까 그게 인간이요. 땀말로 흘리는 거, 노폭합이요. 아, 지자식 아프다니까 뭔 소리를 그렇게 해요. 빨리 가요. 아, 병원에 데리고 가, 저거. 아, 약 먹었는데 또 그러니깐 병원에 가야 돼요. 같이 가요. 그러면 저 다음에 또 가만 있는 거야, 그럼. 한 판도 오히려 더 해요. 아, 얘가 아프다잖아. 앉아봐. 제소씨, 5분만 시간을 주셔요. 5분. 아, 나이스. 형님, 괜히 열 받으셔야 된데요. 저, 담배 네 갑이요, 업퍼 쓰기요. 업퍼 쓰기요? 그럼 빨리 가요. 저요,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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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완전히 풍년이요. 아, 그릇내가 다 풍년인데 뭘 그려. 그분이 아니래요. 저, 전국적으로 풍년이라는데 이건 뭘. 그려. 11년 만에 처고는 풍년이라는 거 아니요. 야, 형님 비리 좋았지요? 아이, 내 분에 하나 들어갔지. 비리 드라마. 이거 내가 버렸네. 아, 여기 만든 것이요. 아, 여기 만든 것이요. 같이 가요. 저기. 아니, 저기. 형, 제소씨. 2분만 더. 2분이. 아, 착하냐. 애 아픈데. 잠깐만요. 야, 나랑 팔씨름 한 번이요. 어? 왜, 왜 그리요? 담배 함부로 해다가. 이번에는 막걸리 한 통까지 거기다 더해요. 아이고, 안돼요. 아이고, 이 사람이요. 젊었을 때 공부는 못했어도요. 잡개는 아주 늦애요. 안돼요. 제소씨는 팔 힘하고 잡개하고 무슨 관계가 있으요. 저, 아낙네는 빠져. 가만있어. 네, 빠져. 저, 저, 저. 뭘 어쩌 그래요, 어쩌 그래요, 이런. 아이고. 남자들끼리 하는 일이 왜 아낙네 기구려. 아이고, 참네. 아이고, 아이고, 이거 묵직하네, 이거. 아, 이걸 빼야지, 이걸 빼야지. 저, 이게 이기는 기울이요. 아이고, 여기서 힘 다 빠져서 찍었네. 아이고, 자시요. 아이고, 야, 핑계대지 말고. 아이유. 아이유, 아이유. 이거 찍었는데 내가 팔 힘이 약하단 말이야. 시작해요. 시작! 아이고, 아이유. 이번에는 형님이 이긴 것 같네요. 이거 완전히 저, 저, 저는데요. 그러나. 아이유. 아이유. 아이유, 아이유. 아이유. 그냥 보약을 매기면 뭐여. 기울을 못 쓰는걸 그냥. 아이유. 저기, 그렇게. 자, 담배 함부로에 막걸리한 돈이 어디든지요. 아이유, 아이유. 아이유, 이제 가요, 이제 가요. 어딜 가요? 아이유. 아이유. 이 분만 시간 더 줘요. 왼손으로 한 번 더요. 왼손으로. 아이고. 막걸리 두 통에다가 담배 내버려, 이번에는. 아니, 저 막걸리, 담배는요. 이제 전 벌만큼 버릇이요. 이렇게 짜증을 가지고. 저기, 판매주기예요, 판매주기. 2판, 4판이요. 뭐든지, 야, 뭐든지. 아이유. 괜찮다시요? 예. 저기, 임자가서 우왕청시만 하나. 아이유, 우왕청시만 본다고. 아이유, 근데 오른손으로 졌는데 왼손이라고 이긴 것이요. 아이유, 참. 이건,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이 양반 이상 왼손 자리요. 뭔 소리요, 대응이 어떤 애가? 아니, 진짜 총시만 갖고 오네. 아이유, 진짜 대응이 어떤 애가? 아니, 이거 저기. 이게 운동선수가요? 운동하기 직전이 뭐 약 먹는 건 반칙이요. 뭐예요?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그거를 양의 길경우지, 이건 한약하지요. 참. 야, 이거 맨날 김치 쭈가리 먹던 놈이 이거 이기 그거 써. 이 총시만 먹었는데. 아이유, 왼손님 제비 계시니까. 아이유, 같이 마요. 알았어요, 알았어. 이번에는 저렇게. 자네가 시작을요. 아, 형님 시작해요. 아, 아까 내가 했으니까 이번에 자네가요. 아, 형님이 저 한번 지셨으니까 형님이 시작해요. 괜찮요, 자네가요. 제가 해요? 그죠? 시작. 아, 형님. 아, 형님. 아이고. 정신이 안 됐다, 정신이 안 됐다. 아, 형님. 네, 형님. 미안해져요, 어떡하냐? 괜찮아요, 어버. 질 수도 있는 겨. 야, 근데 애가 아파서 진짜 가야 되니까. 가게 워두 봐, 가게 워두 봐, 가게. 아, 형님. 아, 형님.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다 받을 거 다 받고 뛰어먹는 거 뭐여? 무슨 말씀인지 그렇게 하신대요. 뛰어먹기는 내 얘기 되는 걸. 그러면은요, 지희가 재미로 안 거니께 다 안 받고 다 한 배 한 값만 받을게요. 한 배 한 값은 뭐 딱 가면 나와요? 왜 이리요, 정말. 저기요, 내가 다 대줄 테니, 당신 뭐요? 당신 뭐요? 박사은 당신 잘하잖요. 내가 다 대줄 테니께 해요, 붙어요.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그거 한 번도요. 신경 쓰지 마. 이영감 혼자 치니까 신경 쓰지 마. 아픈 일곱 맞이기 짜리, 그 피살이 해 주기요. 뭘 해도 되는지, 형님이 안 돼요. 해봐, 해봐야지. 그래요, 잘하려고요, 잘하려고요. 다리 올려봐요. 다리를 쭉 빼요, 앞으로 그래야지, 밀어대칠 거 아니야, 이 양반. 아니, 하는 거요? 살 살게요. 시작이요? 자, 시작. 아이고, 안 돼, 치시오. 살살하니까 그래요. 가만 있어봐. 저기 봐봐, 이 형님. 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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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는거 아니요? 눈에 뭐가 들어가는데 그리워 형인도 이제 늙은교 옛날 같지 않아요? 저야 아직 팔파란디 상하것이요? 정말로 영인같은 양반 직말 한 트럭이 와도 전 걱정 없이요 야 이놈아 이 자식아 이거 나쁜 놈이네 이거 서로 어려울 때 도와주고 그러는 게 이유다 아냐? 그렇다고 남자가 울면서 왜 난 떡하기를 가야되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양맥이 아버지가 너무 애쉬워 한 번 져주면 어때서 그리워 아주 끝까지 해보려고 그러네 그냥 내가 져서 그러는 거 아니여 나 그렇게 속 좀 웃는 놈 아니여 사람 밑에 사람 없고 사람 위에 사람 없는 기여 아니 아니 근데 사람 밑에 사람 없고 사람 위에 사람 없고 그건 맞는디 그거랑 지가 오목주고 닭사람이 이긴 거랑 그건 무슨 상관이시여? 그러니까 법 앞에서 많이 평등하라 이거 아니여 여기랑 지가 형략 야 이 자식아 이 자식아 이거 똥거리고 진짜 왜 이러지 말 빨끝마다 이놈아 저기가 실적으로 나쁜 놈이네 앞으로 이놈 이 부부 우리 집 앞에 한 발짝도 못 들여놓게여 상종을 하지마 상종을 아유 그만해 됐어 됐어 아유 나 참 세상에 이거 오목 한 번 더 익었으면 난 죽을 뻔했다 야 야 야 야 아니 내가요 형님 저기 이제 오라고 고사를 지내도 형님 뜯어 알았으니까 이제 안 와요 야 어디 오것이요 김새가지고 내가 오면 사람이 아니여 그러나 내 얘기 한 건 주셔야죠 나 왼지 이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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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